내 얼굴 조만간 확보하기에는 그 자리만한 것도 없지? 어때? 너무 완벽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인가? 아, 뭐... 안 봤거든요? 아, 그래? 내 볼 뚫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 아니라니. 그럼 그런 걸로 알고 있을게. 아, 진짜 안 봤어요. 그냥 허리가, 허리가 좀 아파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있었던 거. 그냥 그것뿐이거든요? 진짜예요. 아프면 바로바로 말해? 네. 차를 너무 오래 탄다. 막 속이 안 좋네. 저는 그러면 조금 잘게요. 좀 자. 너 잠깐만 끼워줄게. 네. 그... 그... 우리? 어. 우리는... 무슨 사이야? 우리가 뭐...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리고 탐정과 조수? 음... 회장과 비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사이죠? 우리? 우리는... 우리는...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죽을 수 있음이예어? 아니면...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